이름표를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또는 플러스 아이콘을 바로 클릭해도 됩니다. 스케치를 그릴 평면을 선택합니다. 세 면 중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먼저 바닥판을 만듭니다. 메뉴에서 사각형 아이콘을 선택해 가로 70mm, 세로 30mm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 크기를 정해줄 수도 있고, 가로, 세로 길이가 표시된 창의 숫자를 입력해 크기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각형을 다 그린 후, 피니쉬 스케치를 클릭해 스케치 모드를 끝냅니다. 이제 2D 사각형 스케치를 3D 육면체로 만듭니다. 사각형 스케치면 가운데를 클릭해 면을 선택합니다. 면 위로 커서를 가져간 다음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여러 옵션들이 보입니다. 프레스 풀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 입체로 올려줄 수 있고, 또는 숫자 창의 높이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5mm 올립니다. 바닥판이 완성되었으니, 이름을 색길 차례입니다. 이름 역시 2D 스케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스케치를 그릴 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메뉴에서 Create Sketch 아이콘을 클릭하고 면을 선택합니다. 커서를 움직이면 면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닥판의 윗면을 선택해 줍니다. Create를 클릭해 메뉴로 들어간 다음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커서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글자가 시작될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텍스트 메뉴 창을 확인합니다. 텍스트란에 입력하고 싶은 글을 타이핑하고, 글자가 면 위에 올라오도록 회전시켜 줍니다. 글자 크기를 하이트에 입력합니다. 폰트나 글자 속성 등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글자가 굵어야 3D 출력 시 예쁩니다. 볼드 속성도 선택합니다. 글자 위치를 조정하고 싶을 때에는, 글자 왼쪽 아래의 원 아이콘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글자 2D 스케치가 끝났으므로, 피니쉬 스케치를 클릭해 스케치 모드를 종료합니다. 글자를 입체로 만들기 위해, 글자 면을 선택한 다음 우클릭합니다. 프레스 풀로 3mm 올려줍니다. 이름표 기본 모양은 다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왼쪽 브라우저 메뉴에 스케치를 클릭하면, 앞서 그렸던 스케치 두 개가 보입니다.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케치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툴을 우클릭한 다음, 에디트 스케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앞서 그렸던 스케치를 다시 편집이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표를 걸기 쉽도록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기 위해 작은 원을 그려줍니다. 항상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작업합니다. 원을 그린 다음, 피니쉬 스케치합니다. 스케치한 원 면을 선택한 다음, 우클릭하고, 프레스 풀을 선택합니다. 이전 작업과 반대로, 화살표를 드래그한 채로 내려봅니다. 빨간색으로 작업이 표시됩니다. 화살표를 올리면 입체가 만들어지고, 내리면 구멍이 뚫립니다. 화면 각도를 돌려,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릿이라는 작업으로, 항상 모델링 마지막에 해줍니다. 모서리가 잘 보이게 확대합니다.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면 선택과 다릅니다. 모서리가 선택되면, 파란색으로 모서리가 표시됩니다. 모서리를 선택 후, 우클릭하고, 메뉴 중 필릿을 선택합니다. 화살표나 숫자로 적당히 예쁘게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다른 세 모서리도 똑같이 필릿 작업을 해줍니다. 모서리 각각 작업을 해도 되지만, 저처럼 3개 모서리를 함께 선택한 다음, 필릿을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사용합니다.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메뉴에서 세이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과 폴더를 적당히 입력해 줍니다. 필요한 경우, 새롭게 폴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퓨전 3600은 데이터가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디 관리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